코로나19 진단키트처럼 농작물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국산 진단 도구가 개발됐습니다. 현장에서 2분이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연간 수백억 원이 넘는 피해를 막고 수입 대체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김건협 기자가 전합니다. 토마토 재배 농장입니다. 줄기와 가지가 무성해 어른 키만큼이나 큰데 군데군데 병든 토마토가 보입니다. 누렇게 말라가는 가지와 잎, 총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겁니다. 이곳에서는 작년에 이어 연속으로 같은 병이 생긴 건데 이번엔 진단키트 덕분에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진단키트는 수박, 오이, 고추, 토마토 등 10개 작물의 바이러스 병 감염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정확도는 95%가 넘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무상 보급을 시작해 지난 14년간 피해 예방액이 6,570억 원에 이르고 연간 1억 8천만 원의 수입 대체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채소뿐만 아니라 화해, 야경 작물까지도 진단 범위를 넓히고요. 지금보다 더 빠르고 신속한 진단키트를 개발을 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청은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작물은 신속하게 제거해 감염을 차단하고 작업 도구와 장비도 철저하게 소독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